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병희입니다 오늘은 주술배전 팬텀 퍼레이드 쿠폰을 또 줍니다 생각보다 보상이 후해가지고 제가 또 최신판으로 쫙 추가해가지고 8개의 쿠폰입니다 8개의 쿠폰 제가 5개까지 알려드렸는데 이번엔 8개까지 됐거든요 총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과금 100 간단하게 여러분들 추천 소개해드리고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코드 여러분들 많이 댓글로 공유하고 계신데 뭐 공유 충분히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댓글로 많이 많이 공유하시고 여러분들끼리 공유하시고 저는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네 그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무과금 합의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일단은 주는거 좀 받아볼게요 지금 500만이 넘어갔대요 그래서 주는 보상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는 보상들 쫙 봤구요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폰을 등록하는 방법은 자 메뉴 누르시고 여기에 코드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아주 깔끔한 방법이죠 그러면 8개의 코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요금 내우고 자 요렇게 자 초반에 나왔던 릴리즈데이 그리고 JJK 기프트 그리고 JJK 2024 JJK 777 그리고 JJK 코드 그리고 JJK PPDOMEX 요거는 이제 밑에 3개는 저 안 받았던 거거든요 한번 넣어볼게요 JJK PPDOMEX 확인 자 받았구요 그리고 또 코드 JJK PPCURSA 됐구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쿠폰은 금방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이 뜨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쿠폰 등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날짜 지나고서 왜 이 코드 안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JJK PPS 이제 PP 스페셜이죠 JJK PPP 이거 주수뢰전이라는 거고 그리고 스페셜 그래서 확인하고 그러면 총 요렇게 8개의 코드입니다 요렇게 8개의 코드 릴리즈데이 JJK 기프트 JJK 2024 JJK 777 JJK 코드 JJK PPDOMEX JJK PPCURSA JJK PPSP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고 이제 무과금 추천댁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댁별로 순서배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생각보다 잘 떠요 과금을 저는 많이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캐릭터가 잘 떠서 왜냐면 처음에 확정 티켓 주잖아요 그걸로 고조 잡고 나머지를 구성하면 되는데 전 다 구성이 됐어요 이거 운이 좋은 거죠 참고로 저는 무과금입니다 무조건 무과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팀 볼게요 자 정확히 요 순서입니다 서브는 여러분들이 자주 뜨는 캐릭터들 그냥 강화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인공이 뜨면은 주인공을 서브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이 4개가 중요하죠 메인덱이 중요한데요 자 야가마사미치를 1번에 놓고요 자 디버프 캐릭터죠 버프지는 캐릭터인데 1번에 야가미사미치를 놓으시고 이게 근데 어떻게 다 떴어 나는 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야가마사미치를 1번에 놓으시고 그리고 2번에 나나미켄토를 2번에 놓으시고 2번 1번에 2번에 이렇게 각각 놓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쿠기사키 노바라 놓으시고 좋은 딜러이기 때문에요 초반에 훌륭한 딜러입니다 쿠기사키 노바라 세번째 놓으시고 그리고 보조를 4번에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은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지 않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SSR 회상잔대를 이렇게 각각 맞춰서 끼워줬고요 레벨업도 각각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순서대로 4개 놓으시면 베스트 만약에다가 노바라가 없다 노바라가 없을 때 주인공을 노바라 자리에 넣어주면 된다고 해요 요렇게 참고하셔서 무과금 덱을 짜시면 됩니다 무과금인데 저는 과금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베스트 덱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거 좀 운이 따르나?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들도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여러가지 보상들을 받아가지고요 뽑기각이 또 나왔어요 뽑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술해던 영상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 저는 요거 뽑기 요거 하고 있거든요 망양의 경계선 자 갈게요 렛츠고 오 SSL 오 두개 SSL 두개나 뜨네요 오 이거 완전 뽑기 대박인데 렛츠고 회상의 잔재로 주네요 어른의 시간 필사의 항쟁 나나메킨토 하나 더 나왔네요 강화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보다 좀 빡세게 과금류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과금류도 그렇게 안하고 무과금인데도 꽤나 괜찮은 캐릭터도 많이 떴고 쿠폰까지 사용하시면서 하시면은 여러분들 무과금도 충분히 어느정도 구간까지는 이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1,2주 안으로 신캐 나온다고 하니까 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캐치 하셔가지고 플레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여러분들 초대 코드 많이 여러분들끼리 공유하시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무과금 합의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